안녕하세요. 그라지팀의 장연주, 정다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지팀의 이서영, 최진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승전까지 왔는데 그래도 올라온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승에 어렵게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우랑 같이 재밌게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샷이 정교한데 거리가 좀 안 나시더라고요. 드라이버 피거리가.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버 피거리를 좀 더 내보낼 수가 있어가지고 잘 공략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성과 쇼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만 잘 살린다면 저희만의 플레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라지팀 화이팅! 후회 없이 5승 가자! 화이팅! 어디 보고 칠 거야? 바로 보고 칠까? 아니면 우측 한번? 오오 고스샷! 감사합니다. 어? 나 잘 맞았는데? 괜찮아요? 잘 맞았는데? 나 몸이 안 풀렸나? 아 scff 갑시다. 오우! 안 돼! 오우! 헤어이! 팔 다 휘 맞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몸 컨디션일 것 같기 때문에. 오케이. 잘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는데. 어, 안돼. 어, 안돼. 어? 파이팅. 그래도 5는 되는 게 낫잖아, 그치? 네. 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다. 오, 내일 막 삼십 사업이야. 지우야. 그만. 와, 엄청 심하다. 와, 엄청 심하다. 진짜 심하다. 아니, 나 많이 봤는데. 안 됐었네, 진짜. 왜 또 끊어가자. 어, 잠시만. 당황스러운데? 잘했어. 아, 잘했어. 우와. 우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와!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리니까 괜찮아. 어제도 그랬는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 퍼터가 들어가고 자신감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그래서 샷도 더 잘 되고 퍼터도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끊어가지 말고 넣어. 넣어야겠네. 아, 없어 봐. 괜찮아. 내가 드셔야 될까? 응. 호텔이에요.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오, 기르다. 빈생 다 넣어. 가자. 더 걸린. 와우, 샷, 샷. 오, 기르다. 와우, 샷, 샷. 샷.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그만. 괜찮아.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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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틀었나? 음. 샷. 어, 내려와. 랄루! 저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요술봉을 가졌다, 저번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깜짝 놀랐고 지우가 그런 것들이 한 방에 있기 때문에 잘 친다, 그리고 감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질러, 질러! 언니 질러, 질러! 아니 언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우리 못한 거. 여기가 잘한 거예요. 이 팀이 잘한 거야. 나 1대1이잖아. 내가 한 번 해볼게요. Q. 2대1이잖아. 1대1이잖아. 자, 1개. 2대1이잖아. 2대2이잖아, 2대2. 야, 야, 멈춰! 야! 멈췄! 푸트샷 넣어도 돼 오! 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아, 감사합니다 푸트샷 컷! 고! 그만! 아이스! 감사합니다 아, 언니가 너무 잘 붙여놔서 떨리네 계획이 성공했네, 그러면 떨렸으면 스타트 근데 먹으면 먹겠지? 스타트! 살짝 아! 너무 걸렸어 너무 아깝다 응 여기 완전 바로 가야 돼 바로? 응 나이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맛있다 그래도 오른쪽 보기는 봐야 되지 네, 바람으로 태워야 될 것 같아요 크나? 아우, 스탑 아니, 계획은 성공을 했는데 계획은 성공이야 잘했어요 사실 잘했어 오, 핀이다 오, 핀이다 좋은데? 우와 진짜 왜 착각 무슨 일? 몰라 뭐야? 근데 왼쪽 스타트는 왼쪽 같은데? 그렇지 근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르막만 오르막만? 나도 우와 나이스 오! 완전 나이스룩 돌고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고 몸속 좀 보고 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1, 2, 3 샷 미쳤어 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어떡하냐. 저 팀 50m에서 넣었는데. 안 그래요, 언니? 맞아요. 못 갔어. 잘못 맞았어. 근데 오히려. 그렇지요. 내리막만 넘겨도 될 거 같아. 해리 10?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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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지? 왼쪽으로. 한 8m만. 안 돼. 멈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처음으로 비겼어. 왜 이렇게 치열한 거야. 결승팀 다음. 이거 우리. 맞네, 맞네. 1.2이라고? 32보고. 오른쪽 조금만 보고 칠게. 안 돼. 안 돼. 내려와. 안 돼. 잘한 일을 좀 하셨네. 그러니까 뭐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너무 좋길래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스탠리 전. 어휴. 껍. 괜찮아? 다 쳐 맞았는데. 야. 나. 샤와. 바람 때문에 살았다. 오우. 조금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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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못 마셨다.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은 이걸로 우리 꺼? 이러면서 올리고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됐어 후추가 안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잘했는데 너무 크게 들어갔어 잘했어 가자 가자 와 깜짝아 아 진짜 와 깜짝아 아 진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워 네 예예 오케이 오 난 맨날 파스루이 많죠? 1대1이에요? 아 아 감사합니다 와 오 나이스 나이스. 콘드로 잘했다. 왼쪽 영향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시작할 때만 있는데? 아, 느낌만인데. 어. 바람이 좀 쎘어. 밖었봐. 슬라이스 바람이 불쎘네. 바람이 불쎘네. 그러니까 올 스퀘어가 됐으니까 더 이상 뭐 방어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냥 그대로.. 드라이브 쳐도 될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어서. 샷. 감사합니다. 퍼벳. 어, 야, 패배해야 되는데? 패배. 가장 잘. 윤리 연주 너무 좋아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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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를 거야. 보여줘. 보여줘. 생각보다 심하진 않은데 내리막은 안 심한데 오른쪽이 좀 있다. 좀 더 있었네. 아깝다. 어 네티자. 파이브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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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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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와. 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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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파포예요 파포. 파파이브예요 언니들. 괜찮아. 진짜. 우드 컨트롤. 잘했어. 아니 어떻게 갈까 봐. 그랬어? 어. 어 야 가라. 컴온. 없어요. 어? 괜찮아요. 컴온 아니면 돼요. engaged. descroom. 다. set.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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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야. 아 김 찍는 거 뭐고 따라차야지. 그냥 가서 똑바로 보고 와. 똑바로 치고 와. 고마. 아 김 찍는 거 먹어. 와, 나이스! 방향 근데 우리도 바로 할 것 같아. 바로 맞죠? 바로입니다. 약하다. 괜찮아. 일로 와서 한 대 맞아.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 괜찮아요. 와, 킥 좋았다. 와우. 잠깐만. 깜짝이야. 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내리막은 보지 말자. 어우, 나는... 잘했어, 잘했어. 뭔가 불안하더라. 나이스. 나이스. 타입은 왼쪽. 좌측 좀 많이 틀자. 두 번? 세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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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으로 갈 때 이것도 또 살겠구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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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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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라. 나이스. 감사합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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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짧게! 짧게! 왜 이렇게 거리가 멀리다가? 와우! 잠시만! 3.5 3m 아니 어쩔 수 없다 싫어요? 내가 아까 초콜릿 그랬잖아 이거 방법이 없어! 잘했다 그만! 그만! 오우 잘했다! 나이스! 2m를 태울까? 야야 진정해! 진짜 크림 너무 야 진정해! 코코 미치가 않아 너무 온 것 같아 으! 까! 으! 까! 나이스! 언니야! 언니 언니 파이팅! 파스리 파스리 당겼어 당겼어 150 150 바람을 안타네 뭐야 잘했다 올라갔다가 내리막인가봐 홀컵 지나면 내리막인가봐 홀컵 지나면 내리막인가봐 어 홀컵 지나면 내리막인가봐 어 홀컵 지나면 내리막인가봐 더 가야돼 더 가야돼 힝! 왜 이렇게 안 가는거지? 괜찮아요 언니 와 라임을 잘 봤는데 날이 잘 봤는데 아깝다 약간 퇴근 쪽으로 갈게 그만! 안돼! 이런걸 이럴 줄 알았어 아하 아하 안타깝네요 야 홀컵이 왜 반대로 휘었는데 반대로 감사합니다 고기 언니가 1대 1 하겠으니까 나도 1대 1 잘해야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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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린이 여기는 쉽다? 진짜 어렵지는 않아. 잘 들어간 거 같아. 나 뺀 나 뺀. 아 가야 되는데? 야야야. 왼쪽 괜찮나? 나쁘지 않았어. 끝에서 조금 있었겠다. 끝에서 많을 것 같아 생각보다. 너무 약했다. 우리 쇼크팅 잘하잖아. 너무 쫄았다. 10m. 넉넉하게 10m. 그만.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쳤어. 우리는 티야 바로 보고. 바로? 바로. 저거 그냥 바로 볼게. 굿샷. 잘 못 맞아. 왼쪽으로 퍼? 오 때렸다. 힘 좀 부셨어요? 오. 잘못 맞으면 앞에 벙커 있네. 조심해야겠다. 저 장끼가 운듭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은데!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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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림 맞았으면 좋았겠다. 그림 안 맞았어. 이 팀 몰라. 저거 넣어버린단 말이야. 12m. 그게 맞았네. 이렇게 많이 타? 진짜 많다 라이가. 야 우리 이후로 끝낼 수 있어? 내가 세컹을 잘 갔다 왔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아, 어려웠다. 그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후로 졌으니까 빨리 끝낸 거 다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162m인데 아프긴 한데 그냥 162m 다 볼까요? 아, 돈다. 아, 돈다. 아, 왜 나 따라와요? 아니, 가X에서 ani Brad를mate. 아, returns. 가X에서가 심해, 저기도. 가X에서 발생하냐? 갑작스럽다. 동작하게 낮은 calling la Guy. 그럴 때 안 React hope asked. 진짜 어렵네. после того, fixedules 안 Apply to the person whoorar run Latino in directegt system. 멈춰줘. 나이가 많았네. 탔어 탔어. 거리는 맞아. 거리는 괜찮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일단 조금 살짝 막막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홀이 남았으니까 지우랑 열심히 쳐보자. 나 괜찮아 지우야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파포. 입니다. 1대1.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맞았지? 잘 맞았어. 완전 잘 못 맞았어. 우리 서영 브랜드 잘 치면 제스가 있네. 치고 나서. 런이 좀 있는 것 같아. 괜찮아? 바람 타라. 응. 나이스. 잘해서 난다. 아이가 심하네. 가야 돼. 왜 이렇게 안 깼지? 왜 이렇게 안 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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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틸리티 칠까? 유틸리티 칠까?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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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고 잘 췄다 왜 이번에 저러 가지? 바로 갔어요 포터로 해볼까? 포터 안 할 것 같은데? 왜 안 가는 거야? 10m 보고 쳐 아니야 다 어쩔 수 없지 다른 듯한 것 같아 바로 해볼까? 가자 들어가자 어떻게 할까? 자신 있어요 언니? 쓰지 말자 그러면 예 저는 멀리건을 쓰고 싶었어요 100% 들어간다는 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18번 홀에서 멀리건을 쓰자 라는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잘 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톤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근데 언니 톤 안 된다 멍크 봐야 하는데? 그리 조연해 샤아 오 잘 췄다 샤 오 스피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오ittle 라이터 가까이 있었는데? 아 가까이 있었구나 어 나 진짜 라이터 맞는 줄 알았어 ㅎㅎ 나도 라이트 맞는 줄 알았어 샤 샤 샤 우 spirituality 어때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요 확인 빤 gle 멋위 아 제발 그만가 잘 들어가겠네 자측 한입 봤어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원리건 저희꺼 드릴게요 한 번 더 하실래요? 양도 되죠?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지? 이랬어요 지효야 너 뭐야? 이랬어요 제가 바로 보고 쳤게 그럼 네 그럼 바로 보고 들어가자 잘했어 잘했어 저희가 또 경험도 있고 그래도 이왕 온 거 이겨야지 상상한 대로 됐구나 연장은 가겠다 하면서 혼자 기뻐했었어요 그냥 보고 칠게 네 샷 감사합니다 샷 샷 Mỹ 샷 샷 샷 샷 샷 샷 어떻게 해? 어때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 마저도 잘하는데. 아, 가야 되는데. 가라. 가라. 앞에. 도도도. 돌아가. 옆라이. 옆라이 같아요. 이거 막 꽤 심하다. 부추기 세게 쳤어. 부추기 세게 쳤어. 부추기 세게 쳤어. 태워. 태워야 되니까 어차피. 태울 거면 한 4m 보고 그냥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5m로 태워도 될 것 같아요. 야야야야야. 스톱. 삥락. 와. 많았다. 저예요, 저예요.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라이브 하여튼. 오르막 우측. 오른쪽 보기는 해야 돼. 하나, 둘. 쇠가. 윤주야 반대로 봤지? 아니야. 너무 조금 봤나 봐요. 훅이야, 훅. 진짜 갖다 댈게. 와, 이것도 많다. 아, 이거 진짜 골프작. 누가 했어요? 여기 그린키퍼 좀 데려와. 진짜 잘할 수 있네. 잘 붙였다. 붙이기 작전. 잘했다. 아까처럼 그렇게 쳤어야지. 할 수 있어요, 언니. 이겼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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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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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을 토대로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쌓였으니까 이제 후반기 Z투어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무승당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8강부터 함께해준 모든 선수분과 관계자분들, 스포서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팀원 아나운서님한테도 감사드리고 하반기 Z투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